와, 구독이야? 와, 구독이야. 아, 잡채 지도인데? 우와. 이거? 맛있지 않네. 와.. 진짜.. 나 운다? 너희들 또 뺏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도시락과의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입술이 막 반들반들해서 먹어야겠다 살아있잖아 살아있다 이거 친구야 솔직히 그거 생각도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달라고 맛있어 약간 엄마 밥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안 엄마 뭔지 모르겠어 저희들이 푸는 게 나니까 경표야 이거 해줄래? 오케이 이걸 이거 하나씩 이거 내가 토치질 한 번 할게 자 잠시만요 잠시만 나와주세요 짜증나요 어이 어이 불타오르네 흠 근데 이게 70%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토치질 할만하고 엔딩 딱 하면... 어! 저 종이가 탄다! 종이가 탄다! 이런 퍼포먼스? 이런 퍼포먼스? 네. 이렇게 하고... 우와... 어디다... 여기다... 넣어드릴 데 없네? 하나 올려드릴게요. 주세요. 다 깨쭈! 다 깨쭈! 다 깨쭈! 그냥 얼음까지 넣는 거야. 마시밀로... 그런 그거 그냥 원기둥만 있는 게 아니지만 불로 놓인 게 이거야. 쇼랑 같이 먹어야지. 그게 밸런스가 막... 다 뒤집어. 합쳐져 있는 거 먹어봐야지. 맛있다.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한 번에 먹어야 되네. 너무 맛있는데? 한 번에 먹어야 돼.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 남는 거 가져가면 안 되나? 남는 거 가져가면 안 되나? 남은 거 가져가면 안 돼. 여 Peterler Conf신 reat,rei Peterler Conf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지? 지어츠도 필수 있는 걸로 만든 거 아니야? 파티를 좋아한 거야. 그거 법변에다가 몇 년 더 좋아해. 이번에 먹는 과자랑 동거리고 넣어가지고. 어디 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상이 다르네? 아, 지어 나오신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우리 발굴팀이 있으시고 발굴팀이시면 이십 몇 분이 오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부대에서 지어 나오신 분들. 발굴 작업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확실히 시원한 거 나오네. 아, 존도 따뜻해. 온도가 다, 딱, 딱 맞습니다. 탈을 그냥. 우선 dimensional being on- 밥 온도 가. 안 맞지, 안 맞지. 전. 진짜, 취향. 온도가 너무 잘 맞아. 전이 진짜 맛있다 광당시장에서 온 것 같아 진짜요? 응? 진짜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밥해주고 저희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유해를 찾아줬지 각자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술당 발굴 나와대 이게 바로 감식단의 기록병은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과와 같은 문화재 관리 계열들에 학과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숭고함을 느끼고 저희가 직접 유해를 수습하다 보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뭐하십니까? 찾은 거 없어? 여기 찾은 거 같은데? 아몬드 아까 실타나 찾았습니다 인기가 찾고 제가 판 거긴 한데 오늘 약간 뭐 나온거 없습니까? 오늘 뭐 나온거 없습니까? 오늘 뭐 나온거 없습니까? 오늘 뭐 나온거 없습니까? 오늘 돈 많이 나오고 싶어 돈 56만개 근데 무조건 나옵니까? 네 안 나오고 싶겠지 무조건은 없어 해당이 무조건이 어딨어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오후에 항구를 찾아라 수고하십시오 방충전하십시오 또 뭐 들었어요? 괜찮았나요 이거?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야 딱 맞다 접체는 딱 맞았다 그래도 15분 정도 더 오신거 아니까 그치?